네 여기는 대출 가능한 깔끔한 1억 2천 분리억이네요 1억 2천이고 관리비는 5만원에 공가금 따로 그러니까 전기가스 수도까지 따로겠죠 요즘에 워낙 방이 비싸다 보니까 신초급 작은 방도 1억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요 특이하게 세탁기가 저기 있네 일단은 좀 잠깐만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대출되는게 워낙 없다보니까 1억 2천에 뭐 적당한 것 같네요 3m 10? 크네? 3m 안 돼 아 또 건전지가 없나 건전지가 없나 봅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나 3m 10인데 여기서 이렇게를 재기 전에 나갔어요 3m 10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도 3m는 넘을 것 같아요 3m는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1억 2천에 대출되는 현재 대출되는 1억 2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4시 2분 host 5분에 1번로 5분에 3분간에 1번 씻고 4분에 3분에 1번에 불가능하여 5분에 2분에 4분 nos 확인하시고 8분에 3분에서 4분에 5분에 1번씩 6분에 1번 씻고 그리고 그 일을 겁니다 6분에 1번 씻고 6분에 2분에 3분에 3분정도